자 아까 왕만원 후원한 유튜브 쟁이에요 후원 처음에서 닉네임 설정을 보내고 나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의심받는 시청자 자 13,000원이네 의심이 아니고 재미삼아 했어 아이고 23,000원이나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설정을 보내고 나서 알아서 죄송하다니 그냥 재밌어 가지고 그런거에요 뭐 그 전에 뭐 돈의 내역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왕만원 감사했던거고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한거에요 죄송하다니 아이고 수원을 했다 왕 23,000원 고맙습니다 자 행복하십시오 그냥 장난인건데 죄송할게 없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또 행복하십시오 왕 23,000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할게 없어요 그냥 장난치고 장단 장난맨 아까 만원 돈을 했든 안했든 중요한게 아니고 아까 만원이 중요하고 지금 23,000원 너무너무 중요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돈에 이렇게 닉네임도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뿅뿅 행복